아침부터 밤까지 너와 나 day and night 힘이 됩니다 아 이거는 힘주면 뼈가 뜯어진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케이 마저씨 지금 괜찮으세요? 눈이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저녁 안 먹을까 하고 좀 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네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일 선생님 선생님 뭐 하세요 지금?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해서 패스 하는 거를 네 오늘은 몰래 온 손님과 함께 합니다 스프라이즈 몰래 온 손님이라기 때문에 지금 너무 대놓고 온 거 아니에요? 네 제가 끌고 왔어요 다시 네 저는 삽에 있었거든요 네 삽에 있다가 이렇게 트위트먼트 받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가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연습식 하려고 나왔는데 얘한테 포착해왔어요 당연하죠 네 형 여기 와봤어요? 어 나 처음 와봐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거예요 손톱을 심취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네 네 좀 위에서 찍어야 잘 나오지 않을까 아 네 저 봐요 여기 네 제가 뜰까요? 아니요 봐봐요 이것들 이런 것들 봐야됩니다 오 오 오 오 지금이 방어철이래요 방어 네 방어가 철입니다 네 디펜스 아 X X 빼는 거 어 어 움직이는데? 어 살아있어 오 여봐 여기 방어 있어요 뭐야 다 죽었네 없는데? 한 번이 다 죽었어 아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어 지금요 4시 반 이게 왜요? 나갈 시간이죠 헛소리 잘하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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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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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좋아 짐징이 돈이 좋아 오 잘한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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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징이 아 이제 정했습니다 네 우럭이 작고 손질하게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연습하기 딱이야 네 연습하기 딱입니다 그러면 우럭으로 우럭하니까 네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? 아 맞죠 설마 너 그거야? 네 너 그거야? 우럭 네가 일어서 우럭 우럭야 헐 얼마씩이에요? 언제 해야지 오늘은 또 끔어 아 그래도 네 끝 몇 그렇 lun